김치 빠지면 안 되는데 한국인은 김치죠? 맛있는 집밥, 김치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기농 재료들 이용해가지고 이 가격에 여러분 이 좋은 재료에 달라요 국내산 배추김치에다가 여러가지 국산재료 유기농으로 들어갔고요 새벽 배송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조림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는 게 김치가 반포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햇섭 인증된 곳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들자마자 마이너스 4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에서 아주 추운데 순식간에 급냉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3시간 이상 우려냈어요 15가지 재료 넣습니다 15가지 유기농 재료들 써가지고 이거는 정성, 솔직히 정성값도 안 나와 이거는 여러분 근데 국물이 자박자박하게 있다 국물 자박자박해서 이건 어떻게 먹냐면 이건 되게 좋다 국물이 있어서 좋다 김치는 짧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긴 김치 하나 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딱 잡아드릴게요 이 김 김치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먹지 말고요 아우 너무 땡긴다 이미 맛있어 약간 묵은지의 그 새콤함도 나고요 맞죠? 여기에다가 이게 김치찌개 전용 김치예요 따로 합니다 국물 자박자박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 떠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 반찬 필요 없죠? 국물이 어때요? 국물이 굉장히 칼칼할 거예요 열다섯 가지 재료, 신선 재료를 넣고 세 시간 이상 육수를 냈어요 국물 자체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아삭아삭한 식감은 김치찌개 전용 김치를 사용해서 매일매일 산도를 체크해요 나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생각한 김치찜은 김치가 물러야 되거든요 어? 맞아 맞아 어? 소리 들린다 이게 기술이에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음식의 퀄리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드셔보세요 이건 진짜 이 가격에 저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받아보면 그냥 아휴 그래 빨리 갖다 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해야겠다 했는데 맛에 반했어요 이거 하나 보세요 이거 한 폭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정도예요 하나가 지금 자 여기다 밥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나 딱 잡아서 밥에 싸 먹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먹을 줄 알아 조금만 위로해서 보여주세요 와 먹을 줄 알아 아 여러분도 김치랑 밥 이거는 뭐 한국인이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날라 그래 너무 맛있어 동호님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약간 칼칼하니 맞아요 딱 좋아요 막 너무 맵지도 않고 칼칼하니 딱 좋아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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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지 않다 정말 정말 칼칼해요 그리고 유기농 재료 쓰죠 새벽 배송으로 여러분 눈 뜨면 와 있어요 배송 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